아끼는 내 차 사고팔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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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9년식 주행거리는 17,000km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앵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소프트탑 벗겨지거나 갈라짐 없이 관리상태 좋고요 다음 전면 유리쪽 스톤칩 보이지 않습니다 본내쪽도 살펴보시면 본내쪽 관리상태 좋아 보이고요 범퍼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컨디션도 살펴보신 후에 측면 힐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 6.28로 80% 이상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는 락폴딩 되어있고 컨디션 양호하고요 두어 쪽 문콕도 보이지 않습니다 리얼 휠 컨디션 뭐가 묻은 거고요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 3.84로 50% 남은 거 확인했고요 후면부 테일램프 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볼게요 네 트렁크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석 숙면 이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있는 부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두어 쪽에는 네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탑 오픈하고 실내 옵션 볼게요 네 이제 탑 오픈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어 공간 있고요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17,614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볼게요 네 패들 시프트 어데티브 크루즈 컨트롤 은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 패들 시프트 있습니다 다음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쪽 수축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스타트 버튼 앞쪽에 있고 지행 모드 조절 가능하시고요 코폴더 두 개 이용도 가능하세요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수도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노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도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변마모 없습니다 앞쪽 등속 조인트 카메라에 잘 당기진 않지만요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찍힌 갈라짐 전혀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게요 네 쭉 살펴보시고 성능 점검 기록보다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락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